건들지 마라니까! 건들.. 이 새끼야! 야! 2019년 5월 28일 스타트!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동하라! FOLLOW FOLLOW ME 누구야? 누구야? 누구십니까? 대단히 오세요! 누구세요? 대단히 오세요! 누구십니까? 말 좀 해주세요! 누구십니까? 전화치지 마세요! 누구십니까? 어? 아니.. 뭐야? 뭔 소리야?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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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와! 나와! 봤어! 너 누구? 나와! 봤어! 봤어! 뭐야? 나와 봐! 나와 봐! 나와 봐! 건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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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들지 마라니까! 건들지마! 안 도망가지 나는! 왜냐고? 나는 안 도망가지! 나는 절대 안 도망가지! 나는 절대 안 도망가지! 왜냐? 나는 방송을 그렇게 안 배웠거든! 나는 방송을 그렇게 안 배웠어! 너한테 알았어? 나는 방송을 그렇게 안 배웠어! 나는 방송을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너 누구냐? 또? 너가 그렇게 해서 나를 쫓아낼 거라고 생각했다면은 큰 오산이다! 나는 그거에 겁먹지 않아! 나와봐! 나는 여기를 숱하게 왔어! 그런 걸로 겁먹어가지고 여기를 나갈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오지도 않았어! 소리 그만 내고 나와! 난 다 짓고 있어! 나는 날 전북uin에서 여기를 안 배웠으면 아! 다짓고 있어! 대한ysz이 하나 다 못 발해!! 흐흐흐!! 흐흐흐!! 도망가 Gesang 잉에만 배워봐! 너가 안 배워봐.. 너가 안 배워봐?! 낱낱낱낱낱낱낱낱낱낱입간 아니지? 똥개 훈련 그만 시키고 나와라 똥개 훈련 그만 시키고 나와라 누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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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개 훈련 그만 시키고 나와라 누구냐구요? 누구요? 누구요? 두нуть 누구요? 맛있는데? smomma 안녕 자ėjim 두 개방 걸렸어 어? 찾았다! 아닌가? 소리 집중.. 가간다 가간다.. 소리 집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의 방법이 있어 지금 지금 자꾸 만지잖아 이거를 내가 안 볼 때만 이렇게 하거든? 잠깐만 카메라를 한 번 더 보고 잠깐만 부시는 거 말고 봐봐 부시는 거 말고 잠깐만 잠깐만 이정도면 보이려고 보인다 얘들아 보이지? 어느 정도 움직이는 거 보이겠지? 이정도면 이정도면 보이겠지? 얘들아 내가 잠깐만 피해 있어 볼게 밑에 층에 내려가 있어 볼게 얘들아 내가 밑에 층에 잠깐 내려가 있어 볼게 그래서 잠깐만 이따가 올라가 볼게 아니 이것이 저것이 움직이는가 한번 봐보게 알았지? 잠깐! 오늘은 빨리빨리 지금 여기에도 귀신이 있어 지금 빨리! 긴만 안 갈게 이거로 나 밑에 층에 나 밑에 층에 나 밑에 층에 나 밑에 층에 희생이 30 나 밑에 가야겠다 나 밑에 가야겠다 나 밑에 가야겠다 누구냐? 누구냐? 나 밑에 가야겠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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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깐만 밑에 다시! 뭐다 오지? 잉, 이제는 하나도 뭐야 오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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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 좀 들어 그만 좀 들어 조용히 해 말해 원시 시켜라 원시 시켜라 원시 시켜라 뭐야 이거? 너희들 뭐라고? 소리! 소리 잠깐만 소리 잠깐만 어딨어? 잠시만요 잠깐만 잠시만요 재밌어? 재밌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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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새끼야! 야! 꺼! 야! 야! 나 범죽 이쁜 또? 어? 누구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요..? 누구 있습니까요..? 왜그래요..? 제가 뭐 잘못했음 둥..? 제가 뭐 잘못했음 둥..? 오늘 날씨.. 내가 뭐 잘못했음 둥..? 하지마세요..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하지마세요.. 시청자분들 오해하니까 빨리 가서 확인시켜드려!! 그리고 도망가!! 언니 오빠들.. 이것이 존나 기운 쎌거 같죠? 아니요.. 기운이요.. 1에서 100.. 1이 앉은 잡기.. 100이 아껴라고 한다면.. 이거 한 20에서 30 정도 밖에 안돼요 이 꼴이가 크게 힘들어하는 거나 그런 건 없었죠? 겁에 질려있는 것은 맞지만.. 이건 잡기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장난만 치는.. 아셨죠 여러분들? 이 꼴이가.. 힘들어하는 거 없었잖아요.. 1에서 100으로 다했을 때.. 한 27..? 그냥 말 그대로 잡기야.. 그냥 장난을 좋아해.. 그냥 immin.. 이전에 여러분들.. 여기 분명히 뭐 있습니다.. 여기 이전에 왔을 때.. 이게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뭐야?! 너 뭐야?! 어?! 얘들아.. 안되겠다 우리 기운 빼지 말자 아까쯤에 시계.. 시계 쪽에도 한번 해보자 아까 이 시계였거든? 얘들아 시계를 지금은 안건들긴 하는데.. 어? 얘들아 이 정도면 됐지? 얘들아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얘들아? 나 거짓말이야 진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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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갔으면 돼 안 돼.. 안 보겠습니다 끄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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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구냐? 미쳤네!! 미쳤어!! 미쳤어!! 한번만 더.. 알았어.. 잠깐만.. 감사합니다. 잠시만.. 이..발 진짜 뭐하는거지? 아 이거 진짜.. 미치겠네 진짜.. 진짜 내가 봤을때는.. 시계야 시계.. 제대로 딱 세우는 거.. 네.. 지금 들어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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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